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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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까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에서 오면서 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잘 열어서. 편집 속도가 좀 더디다 그래가지고 준비했는데. 네. 네 어제 조립한 거거든요. 아 근데 죄송한데 그 컴퓨터 아니고 그 옆에 옷이에요 옷. 네 네. 옷 선물. 그게 그 거제 선물이고 그거 이름이 노예계약이거든요. 이거 사양은 편집용으로 아예 세팅이 다 된 거여서. 아 그 세팅. 박수. 박수.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누구죠 연예인이? 우리가 또 인맥을 동원하면 충분하잖아요. 어 어 우리도 방청국에 있다 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오늘은 첫 번째요. 누구죠? 아 그 연예인으로 안좋아요. 네 저희는. 아 아 저는 읽기 사양이 제일 좋아해요. 아니요. 늦었어? 영원히. 아. 어머님은. 이거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응. 읽기 사양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동생은 아까 누구 좋아한다 했죠? 우리 또 연결해 드릴 수 있잖아.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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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돼? P.O.가 지금 아 해외 출장 나가가지고. 원래는 어제도 통화했었는데. 저만 감세치고. 지금 전화를 안나가는데. 아 아쉽다 야.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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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살난다 진짜. P.O. P.O. 와. P.O. 뭐 이거 이게? P.O. 요즘 건들사랑 갈게요. 아 안 들어봤어. P.O. 난끼리 상영.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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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영. P.O. 어떻게 알지? 유하영을? P.O. 안 가르쳐줬서 어떻게 알지? P.O.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P.O. 끌려왔는데요. P.O. 여기저기 숙소인데요. P.O. 아니 제거 오셨었는데. P.O. 낙치인데 낙치. P.O. 아니 여기 잘어왔는데. P.O. 여기 왜 왔어요 여기? P.O. 아니 분명. P.O. 본인. P.O. 본인. P.O. 집앞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P.O. 무슨 일이야? P.O. 그럼 저는. P.O. 편집자 집에서 자고겠습니다. P.O. 제발 해주세요. P.O. 저는. P.O. 저도. P.O. 불러 가겠습니다. P.O. 안녕히 계세요. P.O. 안녕히 계세요. P.O. called by